우파만 오랜만에 우파만 진짜 오랜만이죠? 다 끓인 다음에 그래 맛있지? 쓱쓱쓱쓱쓱 비벼서 우파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에도 좀 넣습니다 먹겠습니다 음 좋아 아주 커 라면도 한가지만 먹는 것보다 여러가지 돌려가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건 아니에요 우파만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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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와... 전체로 restrict 간장 azt 그냥 λέ고 잘 어울 свои 놔둬大 돼지는 타기를 계속 유명하니까 아휴 아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tremendously 일부러 조금 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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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멋있네. 밥 말아먹으면 딱인데. 무리하지 말아야지. 과식하면 소화도 안되고. 파를 갖다가 높이 못 올려야 돼요. 통증이 있어서. 이 정도밖에 못 올려야 돼요. 이게 더디네. 응? 금방 갈 줄 알았더니 더디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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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눈이 안 띄었는데 동병상냥 나 그 약불두사먹는 단골집 단골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도 붕대률 칭찬 감었더라고 왼손 왼팔 다친거지 뭐 아 생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생업에 지장이 있는데 그게 국물이 맛있는데 이를 더 참아야 돼 잘 먹었습니다